음! 진짜 맛있다! 은효가 저 애기를 현재 엄마한테만 보여줬대요. 진짜 맛있다? 은혜가 먹으면? 음! 진짜 맛있다! 아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음! 진짜 맛있다! 오! 아빠한테도 뭐 보여줘! 음! 진짜 맛있다! 진짜 맛있다 해줘! 진짜 맛있다 해줘! 진짜 맛있다 해줘! 어 해줘! 해줘! 아빠 해줘! 어 해줘! 야 한 번 보여드려라 은혜야 아빠 서운해 하신다! 한 번만 해줘! 아! 그렇지! 허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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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해줄 거야! 허팝한테 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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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팝한테 해줘! 음! 진짜 맛있다! 음! 진짜 맛있다! 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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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äyt! 후!